놀러 온 여군들이 놀러와 떠간다. 화면에 성소민, 환민혁, 이재용. 소리 되게 건강한 편이에요. 옆에 사람 거 봐도 돼요? 얘가 봐요. 이거 경쟁인가요? 지금 바꿔도 돼요? 서민 씨는 바꾸시면 안 되죠. 비공작이다. 업그레이드 돼서 왔나 봐. 들리는 대로 자음이라도 적거나. 아무거나 시켜주십시오. 자음이라고? 자, 이재용의 예능 도장깨기. 2차전사, 1차전사. 해맹이시, 환민호 중에 뭐 하시는 거예요? 환원팀 대단합니다, 환원팀.